1. 밀린 가공에서 떨림의 발생 시 미치는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가공면의 표면 주도가 좋아진다. 2. 절삭 공구재료에서 표준 고속도강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4. 탄화 티타늄 3. CNC 선반의 준비 기능에서 G32 코드의 기능은? 3. 나사 절삭 가공 4. 다음 중 변속 기어를 이용하여 작동되는 보통 선반 작업 시 주축 변속 시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주축 정지 상태 5. 브로치 가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복잡한 윤곽 형상의 안내면은 불가능하여 안내면의 키움 절삭에 주로 사용된다. 6. 방전 가공용 전극 재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3. 전극 소모가 많을 것 7. 일회전하는 동안의 드릴의 이송거리는 0.05mm를 부이고 드릴급 원뿔의 높이는 1.6mm, 구멍의 깊이 25mm일 때 이 구멍을 뚫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얼마인가? 단, 절삭 속도는 50m 매분 드릴 지름은 12mm이다. 3. 0.4분 8. 연삭 숫돌 중 초경합급 연삭 작업에 쓰이며 색깔이 녹색인 것은? 3. GC 숫돌 9. 선반 가공에서 회전 운동을 하며 절삭할 때의 이송 단위는? 3. MM 내부 10. 각종 측정 지시값의 확인과 교정 등의 비교 측정의 기준 게이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 게이지 블록 11. 파단선의 용도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대상물의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 선 12. 표면에 줄문의 방향 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3. 시각홍에 의한 컷의 줄문의 방향이 중심의 동심원 모양 13.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K의 치수 크기는? 4. 80 14. 공역기호에서 동력원의 기호 중 전동기를 나타내는 것은? 2. 15. 보기는 이체도형을 제3각법으로 도시한 것이다. 완성된 벽면도, 우측면도를 보고 미완성된 정면도를 옳게 도시한 것은? 4. 16. 투상도법 중 제1각법과 제3각법이 속하는 투상도법은? 4. 정투상법 17. 기어의 도시에 있어서 피치원을 나타내는 선은? 3. 가는 1점 쇄선 18. 아래 도시된 내용은 리백 작업을 위한 노면 내용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양끝 20mm 띄워서 50mm의 피치로 지름 15mm의 구멍을 12개 뚫는다. 19. 기아 공차기입 틀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전체 길이에 대하여 0.02mm의 평행도를 나타낸다. 20. 헐거운 기호 맞춤인 경우 구멍의 최소 허용치수에서 축의 최대 허용치수를 뺀 값은? 1. 최소 틈새 22. 유압 액츄에이터가 맞는 부하에 관계없이 일정한 유압유가 흘러 교추교소를 조절하여 속도를 조절해주는 벨브는? 4. 압력 보상형 유량 조절 벨브 22. 고일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기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 및 제적이 변화할 때 압력과 최적은 서로 반비례한다. 23. 대기압 상태의 공기를 흡입 압축하여 1kg FCN2 이상의 압력을 발생시키는 공압기기는? 3. 공기압축기 24. 캐스케이드 회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캐스케이드 벨브를 직렬로 연결하기 때문에 압력 저하로 인하여 스위칭 시간이 짧아진다. 25. 공압조정 유닛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교축 벨브 26. 공압실린더를 중간 정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2. 5-3웨이 방향제어 벨브 27. 방향제어 벨브의 조작방식 중 기계방식이 아닌 것은? 1. 레버 방식 28. 다음 중 공압단동실린더의 용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로터링 29. 공압장치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정밀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30. 유압기기에서 작동료의 기능이 아닌 것은? 3. 응고기능 31. 다음 피해 시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오른 것은? 4. Y 플러스 C 플러스 32. 개먹인 제어계의 분류에서 제어 동작의 시간 연속성에 의한 분류와 관계가 많은 것은? 3. 샘플답 제어 3. 오차목표 값 실제 값 34 서보기구 제어계가 아닌 것은? 1. 공정제어 35. 제베크 효과를 이용한 센서형 검출 변환기능 3. 열기 전략형 36. 로봇 매니플레이터에 해당하는 것은? 4. 로봇의 손 손목 8. 37. RS-232C의 전송방식은? 2. 직렬 전송방식 38. PLC 스캔타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PLC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이래 연산하는 시간 39. 제어회로의 각 부분과 사용되는 소자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논리 부분 압력 스위치 40. PLC의 특수기능 유니트가 아닌 것은? 1. 인덱스 유니트 41. 공작기계의 움직임 순서, 위치 등의 정보를 수치에 의해 지령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은? 1. NC 로봇 42. PLC 시퀀스의 프로그램 처리 방식은? 2. 직렬 처리 43. 기기의 보호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기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접점을 이용하여 관련된 기기의 동작을 금지하는 회로를 의미하며 선행동작 우선회로 또는 상대동작 금지회로라고도 하는 것은? 1. 인터록 회로 44. 개별 장비들이 컴퓨터와 각각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으로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제어기들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구조는? 2. 성형구조 45. 유도형 센서가 검출할 수 없는 물질은? 4. 플라스틱 46.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대역폭 일정 47. 주로 검출용으로 사용되는 스위치는? 1. 리밋 스위치 48. 다음 중 출력이 입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제어는? 1. 게루프 제어 49. 다음 회로의 회로명과 논리식으로 오른 것은? 3. 정지우선기역 회로 X. 50. 유접점 방식과 비교하여 무접점 방식의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작 속도가 늦다 52. 전자계전기의 동작에서 코일이 여자 되면 닫히는 접점은? 1. A 접점 52. 유접점 시퀀스 제어 회로의 비접점은? 무접점 시퀀스 제어 회로의 무슨 회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4. 낮 회로 53. A 플러스의 출력값은? 2. 1 54. 삼상 유도전동기의 큰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운전 회로는? 3. Y 운전 회로 55. 시퀀스 제어 회로에서 접지선의 색상으로 오른 것은? 1. 녹색 56. 이진갑 신호가 아닌 연속 신호는? 3. 아날로그 신호 57. 시퀀스 기호 중 비접점이 아닌 것은? 2. 58. 누전 차단기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진동과 충격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도 무관하다 59.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만큼 늦게 동작하는 회로는? 3. 지연회로 60.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하는 요소이고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지는 것은? 4. 제어 요소 21. 뱉에서 설정된нако 31. 뱉에서 설정된 써서 22. 뱉에서 설정된다